오른쪽 다리 무릎을 끌어올려 오른쪽 바깥 복숭아뼈가 왼쪽 무릎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지지하시면서 상체를 위쪽으로 길게 끌어올립니다. 들이마시는 숨일 때 오른쪽 팔을 크게 회전하시면서 등 뒤쪽 바닥을 지지하시고 왼쪽 팔꿈치를 깊숙이 가정하시면서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내시면서 시선은 등 뒤쪽을 바라봅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왼쪽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아내시면서 자세를 유지합니다. 호흡을 깊숙이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한 번 더 위쪽으로 끌어올리시고 내뱉는 호흡일 때 동작에서 천천히 빠져나와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자세에서 빠져나옵니다. 반대쪽 이어갑니다. 다리를 풀어내셔서 양다리를 왼쪽 한 방향으로 내려놓습니다. 왼쪽 무릎을 끌어올려 왼쪽 바깥 복숭아뼈가 오른쪽 무릎 바깥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하시고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. 들이마시는 호흡일 때 왼손을 크게 회전하시면서 팔 전체를 등 뒤쪽으로 보내 천골 아래의 손바닥을 지지하시면서 척추를 끌어올리시고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 깊숙이 가져가셔서 트위스트 동작을 이어갑니다.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쪽 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습니다.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일 때 시선이 먼저 정면 돌아오신 다음 천천히 자세에서 빠져나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